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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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re is nothing left to remind me Just the memory of your face Take a look at me now Well there's just a empty space And you're coming back to peace Against the odds And that's what I've got to face I wish I could just make you turn around Turn around and see me cry There's so much I need to say to you So many reasons why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So take a look at me now Well there's just an empty space And there is nothing left to remind me Just the memory of your face Now take a look at me now Cause there's just an empty space But to wait for you is all I can do And that's what I've got to face So take a look good at me now Cause I'll be standing here And you're coming back to me It's against the odds It's the chance I've got to take Take a look at me now So take a look at me now Thank you Thank you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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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w Yes That way eta Wow A.A.O.L. 좋았겠어. 우리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나가는 세상을 꿈꾸는 버스킹 프로젝트 팀 Against All Us입니다. 그래서 Against All Us라는 게 A.A.O예요. 느낌 있게 줄여봤어요. 엣지있게 정말 잘했죠 혜린이가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첫 문을 열어준 크리스탄에게 한 곡 더 부탁을 드릴까요? 어떤 노래입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는 누구야? 류제아 가수. 너무 좋아하잖아.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명곡입니다. 정말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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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рогие 오늘도 매달려간네 고짓인 줄 알며써도 겉으로 감추며 한숨 속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빛이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끈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면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빛이 내 모습 그려가리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빛이 내 모습 그려가리 저 계속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봤는데 제가 노래 부른 사람 좋은데요 잘못된 것 같아 제가 노래 불렀는데 제가 열심히 불렀는데 저 외국에서 멕시코에서 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해주신 곳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감사합니다 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꼭 박수를 드릴게요 칭찬해주고 계셨는데 박수라고 축하하실게요 정말 제가요 이 동네 청년회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다 청년들이 청년들이 저한테 꽃다발 갖다 준 게 그... 청년들이 다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10년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회에 가입이 돼서 겨울 같은 데 윷놀이 같은 거 하면 저 가서 막 삽도 타오고 냄비도 타오고 이러거든요 진짜요? 우리 같은 청년회니까 여러분들 절대 질투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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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흔했어요 근데 홍천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사실은 너무 예쁘죠 제가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보고 왔는데 사실 좀 보존이 막 그렇게 돼 있진 않는데 여기 홍천은 너무 그대로 보존이 주민들께서 보존을 좀 잘하시고 맞아 관광객분들도 좀 잘하고 가셔서 홍천은 네 보전이 좀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관리가 잘 됐어요 현지인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다니는 여행을 지속 가능한 여행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몰려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립고원 같은 곳은 휴식련을 갔는데요 네 맞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을 또 갔는데요 그런 정보를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관광지나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래서 조용히 쉬다가 오는 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딱이에요 딱! 딱인 거 같아요 딱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오면 되게 좋아할 거 같네요 너무 그냥 부모님이 다 오셔가지고 여기다 좀 진흥 한번 제가 홍천 먹거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진짜? 네네네 제가 조사를 했는데 홍천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천 중앙시장하고 수타사 인근에서 맛볼 수 있는 홍총떡 아시죠 여러분? 홍총떡 맛있어요 여러분? 오 저번 주에 제가 그거 먹어봤거든요 엄청 진짜 아니 저 그것도 먹어보고 그 메밀 정병같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거기 안에 김치 같은 소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김치맛 그걸 만드는 걸 처음 봤었고 이런 음식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는데 매콤한 맛은 진짜 매콤한데 진짜 맛있어요 새로운 맛이에요 처음 먹어봤어요 집에서 살아야겠다 갈대 조금씩 사갖고 가는 걸로 두 번째는 홍천 늘푸름하는데 여기 산간지역에서 일교차가 큰 홍천에서 키워가지고 지방층이 풍부하대요 늘푸른 한우? 네 늘푸른 한우 거기 단골집이야 내가 어머! 말하면 다 알아 우리 선배님은 말하면 다 알아 뭘 꺼지 마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홍천 찰옥수수인데 옥수수 역시도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일정한 홍천에서 자란 만큼 단맛은 풍부한데 칼로리가 낮아요 최고죠 우리 여자들한테는 칼로리 낮은 게 최고죠 근데 제가 간식으로 옥수수도 먹어봤는데요 근데 진짜로 이 콘셉트 잡았어요 아니 진짜로 그 삶은 정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냥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잖아요 쫀쫀쫀쫀쫀해요? 그냥 옥수수고 감자고 먹는데 이거는 그냥 옥수수만 삶은 걸 먹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애기도 먹고 싶다 온다 지금 홍천을 옮겨며 홍천 자랑을 엄청 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기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만 봐도 노래 언제 하지 노래할 때가 됐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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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빨라 우리 크리스탄 네 자 그러면 우리 장하은 씨한테 한번 이번 순설될 네 제가 어떤 곡을 연주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짜 많이 아실 법한 곡인데 나 좋아 Fly Me To The Moon이라는 팝송을 제가 연주로 하려고 하다가 인순희 선생님께서 이 곡을 유튜브에 커버를 해서 올리신 버전이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왜 눈이었냐 그래서 아 그거를 혹시 인순희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지 저도요 한번 여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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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ng 네 네 네 네 아멘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s preached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eed my hearty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Or I long for Or I wash even the door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I love you Yeah In other words Darling, I love you Yeah In other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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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I Love You 아 너무 좋아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둠칫 둠칫 하면서 같이 즐기는 무대 지금 홍천 말고 외국에 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외국 공연 보는 느낌이었어요 리액션도 I love you yeah 이러니까 외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하은님이 이렇게 막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약간 된거 같은 느낌 아니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약간 너무 르르르르르르르르르까딱까딱까딱한 난미적으로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라라씨 한 번 또 노래해 주실래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들어와야죠 근데 장하은님이랑 같이 어 네네 좋습니다 노라존스의 Don't Know I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달콤하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rual Let's go 场 resh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하은 양의 연주와 라라 양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라 양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잘 뛰더라 추쿠 추쿠 추쿠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콜 때리는 그녀들 하고 있어서 노래보다 축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태연씨의 만약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특별해요 왜요 특별하죠? 반반으로 한국어랑 스페인어랑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번역하면서 이렇게 스페셜한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박수로 전해볼까요? 그러면 박수로 전해볼까요?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것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마음과 또 그래서 또 멀어질 사이가 될까 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난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날 알뜰이 두려워서 예 가봐 남자 어맠이 help 사랑을 열 자랑 응 삶 course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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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ID의 메인보컬? 아닙니다 리드보컬입니다 리드보컬 안녕하세요 이제는 가수로 도라이에서 가수로 변신해야 될 차례예요 사실은 제가 좀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가 좋은데요 원래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나 부담이 너무 되잖아 손이 막 돌려드더라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실 제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모든 기적은 사랑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올라가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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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일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거둔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마음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의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로 쳐도 절대 당황하고 애매지 마요 다이상 모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많아 그게 소린지 사랑해요 저 끝까지 우와 세상에 너무너무 근사했어 우리 노래 잘 들었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사실은 제가 데뷔 10년 차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10년 차가 됐어요 어렸어 네 그래서 최근에 EXID에 브리나 브리나 이런 노래로 처음 뵙게 했어요 아 불을 브리나 브리나 네 키포인트요 잠깐만 선배님 선배님 한번 혼자 해보실까요? 브리나 한번 혼자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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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그래야 걸그루 선배인데 그걸 못하다니 사실은 제가 더 떨렸어요 선배님이 계속 초롱초롱하게 여기 보면 약간 떨려가지고 아니 나는 후배들이 노래를 부르면 항상 입을 쩍 벌리고 그냥 이렇게 봐요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그 노래에 빠져서 부르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봤어요 선배님과 이렇게 나란하게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게 저한테 기적이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세상에 왜 전혀 못 만들어줬을까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그리고 각기 잘하는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노래하고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런게 또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선배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막 얘기하고 싶고 홍천 자랑도 더 하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또 끝이 있어야 다음을 또 기약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걸로써 이제 마칠 건데 이제 마지막 곡으로 아까 뭐 듣고 싶다 하셨죠 여러분 아 맞아요 네 대망의 곡이죠 저는 정말 전곡이죠 이 곡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불러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각국의 노래들이 저한테는 지금 다 있어요 사실 이 노래는 사실 저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이기 때문에 꿈을 갖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네 네 꿈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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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